자 제가 파랑이에요 망크! 어! 기가 막힌 실력? 오 잠깐만 저걸 안착해야 되나 본데! 별거 아니죠 오 잠깐만! 잠깐만! 되게 필요한가? 저거 먹기 좋은데? 아니 잠깐만 3특 4특 그렇지! 좋아 좋아 이 자식 에반데?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 으뜸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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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뭐야? 갑자기 왜 나온거야 저거? 뭐지?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뭐야 인형풍기 무거웠나? 바로 당해버렸죠 혼줄났죠 바로 혼줄났죠 죽어버렸어 저장까지 살짝 와 야 잠깐만 와 야 이거 개 역하네 야 이런게 어딨냐 야 쟤는 뭐야 아씨 진짜 올거 없네 1대1이라 와 렉없는 이 쾌적한 상황 뭐냐 저건 뭐야 왜 가만히 있어 오 근데 너무 빨라 이거 뭐야 아니 렉이 없으니까 게임이 너무 어려워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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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 운이 좋으면 이렇게 버섯도 나오는거였는데 하필 누른게 동전이 나오고 하이 뭐야 잠깐만 야 꽝이 있다 꽝이 있어 아닌가 쟤도 죽은건가 아 아아 여기였구나 아까 그냥 멍청한짓을 했는데 저친구도 이 멍청한짓을 따라왔다 아 같은 멍청이죠 난 개척자였다면 저친구도 그냥 멍청해 하필 어떻게 또 같은걸로 아 파이팅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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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꺄아아아아아 오 뭐야 아 잠깐만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겨버렸죠 아주 그냥 마음 못되게 먹으면 안되는거야 알겠어? 실력승 안전실력승 거의 뭐 대싸움이었는데 이겨버렸다 도망치고 이겨버렸다 보니 이겨버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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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